서현수 씨와 저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. 리셋 전에 뺑소니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. 그 범인이 바로 서현수 씨였어요. 예? 웬 세상에. 와 소름. 아 들었어요? 가현 씨 사고 낸 사람이? 신가현 씨 맞습니까? 이게 왜. 맞습니까? 맞아요. 어제 만났어요. 만나서. 서현수 씨가 사망했습니다. 사망이라니요? 죽었다고요? 서현수 씨 사망 사건 관련해서 조사할 게 있습니다. 석 가지 동행해 주시죠. 석 가지 동행해 주시죠. 석 가지 동행해 주시죠. INS 목소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